아 너무 너무 들었다. 그 정도 유지했고 지금부터 녹화 들어가는 거다. 알았어요. 가자. 난 못하겠어 힘들어. 종이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보다. 안 돼. 풀 뻗어. 얼굴 작게 나오게. 지금이 가장 절정기야. 지금 6월 중순인데 나는 요즘 진짜 내 정원을 보고 있으면 그냥 가만히 그냥 이 베란다 보고 가만히 있거든. 형이 진짜 생각 많아요? 생각 많지. 막 그... 짜자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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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짜잔! 야 역대 최고로 무섭다. 야 나도 모르게. 네가 무서워. 네가 무서워. 너무 무서워. 형 씨. 반갑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해바라기 봤어? 세상에 반갑습니다. 굉장히 감사합니다. 오늘 주사 측 시청자 여러분. 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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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재 코치 피어습니다. 이거 뭐해? 진짜 무섭죠? 약간 무서우면서 매력적이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담으려고. 담으려고? 너무 고맙고 너 여기 개고생하는 거 알아? 입으로 노는 데가 많이 있었잖아. 괜찮겠어? 저는 고생하는 건 사실 그렇게 크게 적은 없었는데 두 분이 묘하게 되게 캐미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 형 계속 말장난하고 있고 정리해 주는 사람은 없고 정리는 뭐 PD가 하는 거지. 편집할 때 고생하겠다 뭐 이런 생각 위주로 좀 많이 했어요. 개고생하는 거지. 자, 먼저 오늘의 의뢰인 정재형님, 이장언니 안녕하세요. 서울시 서대문구에 있는 한부모 가정 복리시설 에란원입니다. 이곳 옥상에는 자원봉사자분들이 마련해준 작은 정원이 있는데요. 화사한 식문들이 더해지면 엄마와 아이들이 밝은 마음으로 생활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삽팀의 가드닝으로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라고 되게 의미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딱 봐도 좀 화사함이 없긴 하네. 그치? 색깔이 들어가면 좋겠네. 색깔은 한 가지 정도 들어가는 걸로 하고 뭔가 좀 차분해지고 약간 심신 안정이 더 중요하니까 네. 비웃는 거야? 아니 아니에요. 어렵사리 의견 하나 낸는데 육세다는 거 같아가지고 에터 상처를 감성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한번 우리 가보자 가보자. 아 진짜 예쁘다. 수국 오랜만에 보고 수국이 지금부터 한 여름 지나서까지 계속 꽃봉오리들이 올라오니까 그리고 이게 탐스러워. 미국 수국. 이거는 안나벨 수국. 안나벨 수국. 수국도 종류가 되게 많다. 아 그럼. 병재 네 스타일은 어디가? 이렇게까지 왔을 때 방금 저는 수국 느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치? 약간 흐드러지게 피는 거. 넌 지금 흐드러지게 폈니? 병재요? 흐드러지게 피기 위해서 좀 열심히 부담이 노력거리는 거니까. 넌 너무 지금 잘하고 있잖아. 뭘 더 하고 싶어. 니가 하고 싶은 게 뭐예요? 궁극적인 유병재가 가고 싶은 길. 이쪽으로 가면서 얘기해. 가면서 얘기해. 물어봐 놓고. 이런 대접 안 받는 거죠 이제. 자연스럽게. 인터뷰 프로처럼. 이제 꽃은 안 보고 그냥 가네요. 그러니까. 왜 그렇게 빨리 걷기만 하는 거야. 야 그림이 다양해. 저번 주 보니까 그림이 너무. 아 그래요? 그림 생각하시는 분들 왜. 뒤집어서 말씀하세요. 뒤집어서 말씀하세요. 뒤집어서 말씀하세요. 그럽니까. 오 마이구 뭐야. 안 불렀어요. 저는 형 이런 것도 예뻐요. 약간 분홍분홍한. 대림 아저씨 저기 가셨. 캐나다. 캐나다. 출장 가셨다라던데. 지금 완전히 못 들은 척 하는 것 같아요. 심지어 내가 앞을 가로막고 얘기해 놓은 것도 생각하는데. 이런 게 대접이 어딨어. 뭐래? 뭐래? 대림 아저씨가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데요. 그분이. 그냥 저한테 말을 걸게요. 입꼬 이쁜 것 같아요 형. 구멍구멍하고. 난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해합니다. 오늘은. 사실 좀 생각하고 왔거든. 그러니까 남의 얘기를 안 들었지. 우리가 잘못했네 우리가 잘못했어. 사초를 듬뿍씩 먹고 싶어. 갈대 같은 거. 은빛으로. 야생화 같은 거 이렇게 볼 때 편안함 같은 거 있잖아요. 있죠 있죠. 꾸며지지 않아요. 자연스러워. 억수류구나. 그라스류로. 야 병재아 너는 식물을 안 좋아했어? 지금도 안 좋아해? 아 사실. 일로 와 일로 와.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식물에 대해서 큰 관심이 없는데 찾아보려고 하고 있는. 생일이었어요. 생일이면 이제 선물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식물 선물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경재야 일로 와봐봐. 네. 경재야 빨리 와라. 네. 형 거의 깜치시네. 아니야. 야 기분 탓인가 오프닝 찍었던 대로 다시 온 것 같은데. 나 이 장면 꿈에서 본 것 같아. 오 이렇게 해가지고 본인 하고 싶은 얘기 하라고. 가자 가자 가자. 형 우리 그린라이트 한 번 가 오랜만에. 그린라이트 한 번 가. 어 어. 그린라이트 입장 안 되지 않으세요? 아니 형 거의 어딘지도 몰라. 그게 뭐야? 아 그런 젊은이들 가는 어떤 포차 뭐 이런데. 그린라이트. 아 짝짓기야. 짝짓기야. 틀리는 얘기는 아니지만. 헌팅 헌팅 헌팅. 헌팅 포차. 근데 거기가 사람 넘으면 안 되나? 뭐 아무튼 그럴 거예요. 야 그것도 너무 깬다. 왜 사람 넘으면 안 돼? 근데 그들이 정하는 룰이니까 저희. 그렇지 그렇지. 가서 분위기. 분위기 애매하게 만드는. 그렇지. 야 저 봐봐. 우리가 산 거 저 느낌이야. 예쁘다. 색을 많이 하지 않고 좀 편안하게. 혹시 색을 좀 너무 많이 안 쓰나? 이런 건 어때요? 붉은색 하나 정도 이렇게 포인트 주는 거 어때요? 너무 싫어. 형 테스트 해봤는데 형 저거 센스 넘치네요. 너 좋다고 하면 실망할 뻔했지. 그러니까. 한 번만 더 생각해보자. 다녀오세요. 다녀오세요. 저런 아들이 다 있어. 그럼 보라색 좀 섞을까? 형. 너무 예쁜 거 같아. 형 이거 하자. 오케이. 10개 가자. 캔디박스. 이거 이름도 진짜 잘 지어. 좋습니다. 울망졸망. 자 됐다 가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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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여기 가셨어요? 재영이 형은 이미 출발한 거 같으니까 저희도 뒤따라가 보는 걸로 하죠. 자 오늘도 토크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아 오늘도 토크? 네네네. 급히 밥 먹는 시간을 바꿨거든요 토크의 신 유병재 씨를 모셨으니까 아 토신이요 네 토신을 살려줄 거다라는 믿음으로 인간 3분을 만들어라죠 아하 이게 사실 오늘도 삽집은 굉장히 특이한 게 촬영 시간은 7시간 정도 되더라고요 보통 인간극장이나 그런 곳에서 그 정도 찍어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3분이 있어야 된다 지금 오삽은 그러면 콘텐츠로 봤을 때 어떻게 가고 있어요? 야 그래 네가 좀 그것 좀 판단해줘 이런 착각과 아이템 자체가 유튜브스럽지는 않으니까 또 아니 전 너무 이거 왜 왜 너무 괜찮아? 아니 이게 유행을 안 타고 오히려 스테이지셀러처럼 그냥 누구나 한 번쯤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저는 소재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사람의 문제 아 이거 해야 되나? 소재가 너무 좋다는 거죠 소재가 너무 좋다는 거죠 저도 잘 뽑는다고 생각해서 소재는 저한테 너무 좋거든요 막 편안해지고 하하 그래서 끝났어 사람이 문제다 진짜 내가 문제다 다 갈래? 아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야 이거 저걸로 써줘 썸네일 그거 썸네일로 만들면 어떠고? 아 화내는 거요? 어 을비오 을비오 빡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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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항상 갖고 다니는 안약이 있어요 약간 황한 거 이렇게 눈물을 낼 수 있는 어 정말? 어? 이거 명배우들만 쓰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이게 제일 좋아하는 갈랑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막 저 막 울고 있는 사진이 있어요 그 목욕만 나오고 그랬어요 근데 또 울면 되게 빡빡빡 뜨잖아 제 눈 자체가 약간 거울 보는 것 같은데 형 눈썹이나 눈이나 이게 약간 조금 페이스토스가 있는 눈이어가지고 맞아 이거 눈 놀고 있는 거 좋아하시더라고요 네 눈이랑 내 눈은 약간 비슷한 거 약간 쌍꺼풀 짓고 눈 크고 약간 튀어나온 느낌 저 형, 이봉원 선배님, 윤정수 형, 온라이트 밴드, 이승철 선배님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약간 쓰리샷으로 약간 이렇게 울고 있는 거 같아요 하늘에서만 비가 내리는 게 아니었다 아 뭐 그런 느낌이지? 오늘 또 비도 내리니까 형도 그니 약간 우리과 아 그거요? 아 아니에요 크고 이렇게 쌍꺼풀 짓고 눈 튀어나온 거는 꽤 자랑할 만해 오오 진.. 진.. 저부터 할게요 30초 정도 이거 안티프라민이에요? 안티프라민 이렇게 하고 형 눈 뜨고 좀 견지고 있어야 돼요 그냥 보여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되게 잘못한 사람들 기절이 되었네 오 미쳤나봐 한세트 한번 앞에 볼게요 하나 둘 셋 이거 손도 한번 얹어볼게요 이렇게 칼하고 좀 뺨을 울먹거리는 듯하네 삽질을 보다 삽질을 보다 삽질을 보다 카메라 카메라 한 번 봐주세요 됐습니다 제가 그게 하도 남은 거 야 나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야 이렇게까지 해야 되냐? 해야 돼요 형 형 빌리 위치도 유튜브 해요 열심히 하도 해도 너무 힘들다 오 맛있겠다 아 너무 좋았어 아 너무 좋았어 뚫고 와서 맞아요 딱 이끄렸구나 아 아 그런 짤 한 번이 또 유튜브나 이런 데 되게 좋지 넌 저거 하나도 어떤 거 있어? 아 이게 아 이게 나도 하나도 놀랬는데 아 이게 버릇 버릇 없이 자라가지고 이슬트 챙겨야 돼 보장 자산 만들어도 웃을게 계속 너 아까 무슨 작업한다고 그랬잖아 네 네 시트콤인데 스타트업 하는 사람들 이야기 오 오랜만에 번업으로 들어가니까 또 재밌었겠네 아 너무 재밌어요 진짜 오랜만에 있었는데 그것도 다시 또 써봐야겠다는 생각 계속 들 정도로 야 재밌겠다 나는 요즘 완전 드라마에 빠졌는데 나의 해방일지 박혜영 작가님 저 다음 작품 음악 꼭 시켜주세요 아 진짜 너무 너무 좋아서 시선이 다르고 대사? 뭘 검색할까? 먹자 나 배틀려도 살고 내가 검색할 거 아니야 근데 네 사진이 나오던데? 아 제가 인스타그램에 올렸어요 주말 때가 제가 그 저희 집 시골이여가지고 친구네 농사를 도와드리려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진을 이렇게 봐도 되게 싱크대 만들게 생긴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얘기도 그럼 가장 놀란 게 뭔 줄 알아? 그게 중학교 맞죠? 네 한 3, 4년 전일 거 같은데 15세트였어요 15세트 너 그때 다 늙어놨구나 응? 다 나이 들어갔네 네 맞아요 저 같은 스타일이 이제 먼저 이렇게 쭉 해놓고서 조금씩 조금씩 날아주네요 거기에 손석구 씨가 댓글을 달았다 맞아요 아 수번을 쓰고 나갈까 그랬네요 그것 때문에 난리였잖아 네 아 형 웬서핑 많이 하시는군요 어 그럼 작가가 써줬어 미끄덕대? 네 거짓말같이 날이 개었습니다 더울 지경이야 비계 눈에 이렇게 또 쨍쨍한 햇빛이 내리잖아요 어 여기 지금 가꿔주시고 있는 반쪽의 화단이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한 화단이랑 좀 꿍쩍이 굉장히 잘 맞을 것 같아요 여기는 지금 자원봉사자분들이 해주시면 되고 저희가 할 때가 여기인 거죠? 어 여기인 거지 어 지금 여기서 지면 안 되는 거야 또 아 약간 경쟁으로 컴포지션 하러 온 게 아니고 컴패티션 하러 온 거예요? 컴패티션 하러 온 거요? 컴패티션도 라 컴패티션 라 컴패티션 오시 네 라 컴포지션 세플면 보통과 똥깨라고 그러죠 똥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옥상이 어떤 공간인지도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저희 엄마들이 이제 아이를 키우면서 힘들고 아무래도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셔서 자연의 정치를 느끼고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는 것으로 그런 뜻깊은 장소를 이제 오늘도 삭질해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오늘 약간 화단의 컨셉은 자연이거든요 자연스럽게 뭔가 약간 숲을 떠올릴 수 있는 바다를 떠올릴 수 있는 약간 그런 분위기면 어떨까 해서 바다를 왜 떠올려? 야 억새들이 어디 있니? 강가에 또 바다에 자 그러면 그러면 일단 꼭 포지션을 해볼게요 자 그러니까 맨 처음에 내 생각에는 이게 중간 칸막이가 없는 줄 알았는데 나눠져있어 나눠져있어 네 이 세 개를 하나로 보면 안 될 것 같아 억새를 다 이쪽으로 몰아보자 억 쇠 가운데에 놓을까요? 어 여기 여기 다 한 번 더 안 보자 오 1분 야 이거 그냥 된다 어 혼자 들려고 하는 게 두 분이 하나를 드셔가지고 아니 작가님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힘드신 일 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니 작가님 뭐 그래도 그 시트콘 들어가면 뭐 우리 자리 없어요? 아 뭐 작가님 뭐 없어요? 어 있으면 혹시 하실 수 있어요? 저희 오디션 있어요? 아 때마침 탈이 꼰대 역할이 하나 있긴 한데 어떤 느낌으로 어떻게 가면 편의 메뉴를 주세요 근데 사실 오늘 하셨던 모습만 봐도 제가 이 부분이 이해가 돼서 약간 여기서 들어왔을 때 저기가 너무 휑하게 보였거든? 입장하면서 뭔가 이렇게 좀 분위기를 주면 어떨까 그러면서 어 화단이네 근데 또 가려져 있으니까 저기 안에 또 뭐가 있을까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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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됐어 하나 둘 이리쳐 야 지금 병제 입술 너무 재밌었던 거 알아? 혼자 이렇게 어 되게 맞춰 같은 웃음을 왜 그래요? 다 나의 해방이 일찍 때문에 지금 인기로 vue 움직이 애야 너 나 이름 지어줘 나 이름 지어줘 잡아먹지 못하게 유씨 지네들끼리 신났다 일단 이거를 아우 리가 안이 잘 찢어지지가 않네 생각처럼 잘 되지 않는구나 형 근데 다른 사람 올 때도 왜 이렇게 안 알려주고 그냥 하셨어요? 왜 왜 나 위치 잡아줬잖아 아 이거 작업 방법을 수국 얼굴이야 이쪽이야? 아 페이스업 할 수 있게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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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케이 페이스업 해서 오케이 페이스업 나이스 페이스업 근데 비가 조금 와서 그런지 흙이 너무 부드러워서 그러니까 파이가 좋죠 오늘 운 좋으셨어요? 취미반 왔네 오늘 운수 좋은 날 같더라고요 네 신고 있어 너희? 네 수국 지금 3개 심었습니다 오라라라 오라라 야 우리 한 시간 만에 다 끝날 것 같은데? 이거 흙이 너무 부드러워서 우리 곧 집에 가겠어 집에 가겠어 됐어 굿 굿 나도 굿 네 네 고향 몇 마리? 저 지금 5마리 5마리? 저도 집사가 됐어요 이번에 아 형은 원래 없었는데? 네 뭐가 없었어? 고양이 고양이 너무 좋아요 야 나 궁금한 게 고양이가 이때쯤 발전이 나니? 아 그게 수술해주면 또 달라요 근데 우리 집사는 또 달라요 야외 고양이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지? 길고양이? 길고양이가 있는데 개가 우리 집 쪽에 와가지고 너무 울어 아 그래요? 그거 어떻게 줘야 돼? 근데 저도 이제 키우는 고양이들이 원래 지금은 중성화했는데 그 전에도 발전하면 막 계속 막 짖어요 어 어 근데 속으로 저도 야 나도 하고 싶은 거 참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참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근데 형 그거 길고양이 개를 신고를 하면 구청에서 중성화를 해줄 수 있어요 그럼 병재도 구청에서 중성화해줬나? 어 팡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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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오! 우와 오오 작반 지금 잘하고 있지? 형 저희 근데 좀 잘 심었어요 수국하고 사이에 이거 뭐지? 부추 부추 부추? 부추? 부추 좀 더 심어 부추 더 그린라이저 하나씩 더 심어 하나씩 더 할까요? 오케이 어 예쁘다 그러니까 녹화를 7시간을 하는데 왜 20분밖에 안 되는지 궁금했죠? 말없이 반복되는 구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이 그 구간이에요 준비되셨죠? 준비됐습니다 네네 두 시간 뒤 옆에요 하하하하 은숙 은숙 좋아 은숙 잘 샀어요 형 너무 잘 샀어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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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니저씨 너무 잘 하신다 엄청 귀엽게 심었어 이거 방금 거 잘 심은 거 같아 어 응 생각보다 너무 금방금방 하는데요? 지금은 병제씨가 너무 잘해 그래 난 더 힘도 좋다 잘해 어 희한의 것 같은 것 좀 하авай 하아 10분 아 예쁘다 어머나 으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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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읔 이야... 네? 군뱅이도 구루는 재수가 있다주네. 아, 그러니까 그런 뜻이 아니지. 야, 병재야 노래 좀 하니? 노래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래? 저는 랩이에요, 형. 잠깐만, 하나 더 했으니까 잠깐 쉬면서 병재 랩이나 좀 들어보세요. 이런 건데 랩을 막 웃기게 하는 게 아니라 좀 잘해요. 어, 그래? 네. 오오오오오. sieg-dearl raper-들어 받는 랩퍼들에 배부도 래퍼들의 배, 보건 백불에 개빵. sieg-dearl raper-들어 받는 랩퍼들의 배, 보건 백불에 개빵. 모두 개빵한테 개빵, 모두 개빵으로 대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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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 나에게 바를게. 갤럭! 랩들이 전부 다 감으로. 매동 버려ź 시 못해라. 바로 우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저에게. 리피데이! 계속 욕을 그리는 목표가 두 눈에 대가. 나 이제 다시금 저 말로 돌아가 내 음악 치료가 막 숨을구여 있는 뭐 있어 뭐 웃겼냐가 깍발 You're the spir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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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on't dare to f*** C***가 죽게 빙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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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뿌빙신빙신빙신빙신빙신빙신 opportunity 저거 얘가 있어요 직콘 고자 한번 해 주시고요 그래 그래 잘 대회라서 오 난 스고 간지럼 대...때에 올게 좋아해 란 말은 그만 관둘래? 얼마 못 가서 넌 날 엄청나게 사랑하게 될 거야 삐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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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삐짐 그래 직권모자 보내주시면 안 돼요? 잘 되어놨어, 난 쓰고 간지럼 태울게 좋아해, 람마랑 그만 관둘래? 얼마 못 가서 넌 날 엄청나게 사랑하게 될 거야 사랑하게 될 거야 너 어디까지까지 웃는 거야? 너 하나 웃는 것까지 랩이야? 네, 맞아요 엄청나게 사랑하게 될 거야 얘기한 거야 진짜로 진짜로 지금 어떠세요? 더위 먹었나, 약간? 말을... 그리고 좀 약간 막막해요 뭐를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없이 그냥 가니까 진짜로 어? 아니에요, 아니에요 네 거예요 So beautiful 주유재 씨 말이 맞네, 이게 좋은 일이니까 짜증도 못 내고 좀 답답한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아, 너무 낫다? 이 정도? 너무 기뻐 40도? 어 이 정도 어때? 하하하하 하하하하 채비가 안 맞는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네 와서 주니까 확실히 안 맞나요? 네, 확실히 안 맞고 저도 사실 여기 못 섞이고 있는 거 같아가지고 삽 주시는 거 가능해요? 가능해요? 삽 가능 잠깐 죄송해요 하하하하 아, 진짜 아까 하하하하 하하하하 형, 지금 한 몇 퍼센트 정도 된 거예요? 지금 여기가 조금만 뭐가 있으면 좋겠잖아 여기요? 맞아요 두 개를 하나 합시켜 이렇게 미아라 합시까 죽이는 거예요? 네 하하하 형, 여기 은수 하나만 하면 안 돼요? 좋아해 해요? 어? 아, 이거 양쪽으로? 대칭이 돼야 되는데? 안 할게요 하하하하 그래 해, 해, 해 한번 해볼게요 잘 어울릴 거 같아 숙이 너무 예뻐서 굿 굿 아, 너무 예뻐 그래요? 어 여기도 줄까요, 형? 어 물 뿌릴 때 되게 멋지게 내보내 드리거든요 하하하하 바람 부니까 확 멋있다! 하하 응 응 네 아 Hair 레비님 기쁘신 의리의 선생님 나와주세요! 들어와서 어떠셨어요? 사실 옥상 정원에 테드가 큰 꽃은 없었어요 엄마들이 아기와 함께 이렇게 꽃을 자세히 보고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기에게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되게 뿌듯하고 오늘도 석질이라는 특별한 프로그램에서 엄마랑 아기들을 위해서 이런 행복의 방원을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물 주는 행복이 있어요 그 느낌을 느껴봐도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사실 그건 진짜 특별한 행복이거든요 물 주는 행복 듬뿍 많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왔더니 어때? 솔직히? 네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처음에 화요일 수장 갔을 때는 그냥 아! 예능 하러 왔구나 재밌다 뭐 사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재미가 없었구나 아니 아니 이거 일하고, 숨고, 물 주고, 바람 불고 되게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진짜 둘째가 약간 힐링받고 하는 것 같아요 기분 너무 되게 몽글몽글해졌어요 물 주는 재미라는 게 뭔지 너무 알 것 같아서 근데 이게 취미가 조금 이거는 좀 섹시한 취미 같아요 이게 여성분들도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여성분들한테 시선 끌고 싶어서 강아지를 키웁니다라는 기술분들도 좋아해 주실 것 같아요 아니 피아노, 기타르 다 그렇게 해서 시작하잖아 그러니까 너 같은 애도 있어야지 인스타에 올리기도 좋고 그렇지 그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제 화분 하나 해가지고 경제야 그래도 신문기라든가 좀 기운이 좋다 이제 올리겠습니다 같이 있어서 너무 고맙고 이제 가 저만요? 아니 이제 끝내야지 오늘만 삽지 셋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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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만 더 바깥으로 enfin 일하고 아 아 아 아 아 prawda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